저도 어제 꿈에 어떤 여자가 검은 소복을 입고 막 엉엉 소름끼치게 우는데 천혁 귀신? 아니요 그게 작가님이었어요 진짜 나였어? 네 이건 거짓말이야 블루베리 아니 근데 제 건 안 돼요 전자담배 끊으시면 생각해볼게요 씻어야 했어 진짜 이렇게 맥빡을 재는 거야 혹은 거짓말 안 하거든 모두 다 처음인데 맞지 넌 왜 이렇게 맥빡이 빨라? 내 몸은 거짓말도 하나보지 으흐흐 기울긴 누가 기울어요?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애 기를 죽이려 보여요? 맞잖아 너무 빠르잖아 나도 우리가 까요 아휴 어디 갔다 잊으셔요 얼마나 찾았는데요 다음 생에 모기 같은 걸로 태어나면 어떡해요 그럼 난 모기야 왜 너를 만나 손 한 번 잡았다고 정아지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뭐야 엎드려 절 받기냐? 생일이라고 미리 말을 하시죠 요즘 세상에 누가 음력 생일 따박따박 챙겨먹냐 다 너만하게 욕하지 욕이 좋다 내년 생일에도 제 왕이한테 케이크 얻어먹게 해주세요 감정이 필요하지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좀 봐줘 아아 잠깐 엎드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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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은 13 갑옷 가방 10 12 일월 S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